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오늘부터 첫 시간 들어가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법인 설립 관련된 세무 이슈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은 법인 설립에 앞서서 성실신고 대상자분들이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어떠한 주의사항을 가지고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지 우선은 성실신고 제도와 그 다음에 징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제도는요. 2012년도 귀속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금액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어 현재는 도소매 업종, 제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기준으로 가업종, 나업종, 다업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매출이 큰 도소매 같은 경우는 수익금액, 결국 매출 기준으로 15억 이상이 되게 되면은 성실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기준금액이 7억 5천 매출이고요. 세법상 수익금액, 회계상 매출 기준으로 7억 5천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수익금액 5억 기준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여러가지 성실신고 도입의 취지라든지, 그 다음에 언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도입의 취지 자체가 개인사업자가 워낙 가공 경비라든지 가공 매출에 있어갖고 손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어느 일정규모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자는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 시기는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5월인데, 한 달 더 연장된 6월 말까지 성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도 그렇지만은 우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알아보셔야 할 이번 시간에 포인트가 되어야 될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내용, 그 다음에 징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텐데요. 성실신고 확인 내용은 수입, 즉 매출이죠.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 과연 거짓은 없는지, 가공 매출은 없는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매출 누락은 없는지, 또 비용 같은 경우는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세무대리인이 이 부분을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100만원에서 작년부터 120만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120만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1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챙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 타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사항 보시겠는데요. 허위 확인이 있고요. 불성실 확인이 있습니다. 허위 확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허위라는 거죠. 매출이 실제적으로 20억인데도 불구하고 15억으로 신고하는 것을 무과했다. 그러면 이것이 허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가공 경비가 실제적으로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많이 넣었다. 그러면 허위 확인이 되는 거고요. 불성실 확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매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출이 많다는 것을 다 뻔히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고위 또는 중과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관리 부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불성실 확인으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매출 비용 기준으로 해서 최소 5천만 원, 1억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